내가 너무... 단짠, 단짠이었는데. 영혼의 단짠. 너야! 너야! 왜 나를 들어요, 네가? 이게 뭐야? 저거 쌍꺼패스는 뭐야? 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. 야, 신경은 너무 나아. 진짜. 내가 자기 기껏 살려놨더만. 와, 오늘 진짜 어렵다. 그게 피리기라는 거지. 어, 더워. 내가 왜 의심해? 도연이가 너무 열심히 했어. 그거는 저 팀에 없다는 거야. 근데 저번에 너무 조심하지 않았어요? 마피아신데. 우리가 티켓을 가져가야 되니까, 이 팀이. 가져가야 되니까.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. 나는 근데 거기에 나를 계속 보호해주면서 자기는 모범수라는 걸 확인해줄 수 있는. 저번에 종민 오빠처럼. 그렇죠. 저를 지킨 것처럼. 그렇지. 그러기에는 상놈이가 저 그림이 너무. 맞아. 제 1등으로 하시는. 저게 뭔데? 야, 안 돼. 일단 김정민 죽여야겠다. 우리 팀에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나라고요? 근데 여기서 제일. 어, 예나인가? 아, 형. 어? 아니야, 예나는.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나 안 보여요? 아, 맞어. 아, 언니 계셨다. 신기하다. 아니, 그냥 난 너무 궁금했어.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다. 내일의 적이다. 오늘의 적이다. 오늘의 적이다. 정말 소름 돋게 나는 상엽이가 마지막에 웃으면서 나올 것 같으니 감이 왔습니다. 야, 저 촉. 근데 저 촉을 무시할 수 없어. 김총민. 와, 김총민. 김총민이다. 와, 총민아. 아, 형 이렇게. 와,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, 우리? 내가 형 부호했는데? 김총민. 팀 내 분열이다, 팀 내 분열. 야, 역시 싸우기가 제일 재밌지. 와. 와. 형님, 마음 가는 대로 해요. 그래, 하자. 원래, 원래 인생이 이렇습니다. 이 친구야. 한국 국어를 어디서 배운 거야? 오히려 풍부해. 풍절하다. 상엽이 하겠습니다. 와. 아, 성우리. 근데 이 형님이 그린크림이. 우리 찜상공 아니에요? 어? 내가 역시. 형, 네, 형. 아, 정확히.